약간 접하게 담으지 않았습니까? 왜그러쌍? 어? 아니 뭔 소리야. 그래 갑시다.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? 제가 선글라스 끼우면 이런 느낌이겠죠? 참고로 혹시나 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실제 제 얼굴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 저기는 스팅어 보이죠?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114편 영상에 오신 것을 으아! 오오! 아! 아! 아씨! 아니! 네 GTA 미안해요. 저기 미안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아 스트레이터 없는데? 네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114편 영상에 오신 것을 아 몰라 그냥 해. 헌! 아이 환영합니다. 자 빨리 합시다.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네 쏘나타 네 쏘나타 아잇! 뭐해? 네 쏘나타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유로 스캔입니다. 이 차를 구매! 으야! 어이씨! 어이씨! 이거 뭐야! 어? 너 일로와! 어쭈? 경찰 앞에서? 노 레지스트레이션 아! 아니 스팀 왜 열려? 네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생방 디코에 오셔서 뭐야 아씨 아! 왜 왜 이러고 자 땡기시오 이 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 오 렉 왜 이렇게 걸려 생방 디스코에 어 예 생방 디스코드에 오셔서 사고 싶다고 메세지 남기시면은 네 제가 글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네 제가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또는 저희 관리자분들이 알려주실 거에요. 네 참고로 이 차는 네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. 네 아콘님의 어 작품이고요. 네 아콘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. 그 저차 초모델로 나온 그 영상이 있는데 아 이거 또 깹치네. 아! 아 주는데? 나이스 드라이버 펠트 쇼 비클 레지터레이션 이 차량에 등록증을 못 보여준다고 하네요. 근데 이 차량의 차주가 누구지?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아 임무 기록 이렇게 놓치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운전면허증 응? 야 이거 이거 내일부리인데? 내일부리 왜 있어? 갖게 봐라 오케이 폴리스 폴리시 홀더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죠? 이 차는 회사 차량일 수 있겠죠 자세한 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트럭 자 가세요 고 됐죠? 오케이 차에 탑승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봤어요? 이 차 지금 도난신고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네 체포를 하겠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니고 네 그냥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자 아저씨 어 여기 겹치는데 여보세요? 내려 됐죠? 오케이 초 꺼내고 아 잘못됐다 이거 완전 멍멍의 팔이구만 이거 삼성전자 아레스트 패드 넌 내 것이다 왜 안가? 빨리 가요 아니 무슨 원숭이 소리하고 있네 아니 가요 이제 들어가요 고 고 고 고 그리고 패드 다운 몸 수색을 하고 예 넘기겠습니다 미리 부르고 됐다 오케 됐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드레스 왔나요? 왔다 오오 똑같은 소나타 고맙습니다 됐죠? 오케이 어 말하네 인성이 됐죠? 아 잊잡았다 견인 까먹었어 자 견인시키고 예 저는 바로 또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왔다 자 빨리 오세요 견인차 야 이거 옆에도 있네 LED가 됐죠? 오케 콜 아 이거 추억불이구나 됐죠? 아 이거 추억불이구나 아 시놈이 헷갈리네 아 시놈이 헷갈리네 어 CJ 틀어 네 참고로 이 차량에 밤에 반사됩니다 뭐야 저 반사일걸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건 반사일이지? 어 훔쳤구나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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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저거 핬넛 어디서 소중한 소나타를 훔쳐? 뭐야? 야! 야! 그! 진영차량을! 근데 이거 체폭 안 돼? 엥? 어 나 왜 체폭 안 되지? 오른쪽 이따 안뜨네? 왜 이러지? 아 겹쳤구나! 허리를! 됐죠? 오케이 됐어. 오! 큰일날뻔했다. 우리 다 죽을뻔했어. 저 스킨도 코레일 페이퍼닝 감사합니다. 큰일날뻔다. 챔버린 힐 벌써 왔어? 어 왔네. 됐죠? 오케이. 자 뭐 한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를 후레시에 비추면은 야광 느낌 나죠? 약간 이 노란색, 붉은색의 딱 보이죠? 왼쪽에 경찰 로고? 야광이 있습니다. 빛 반사 자 아니 됐다. 가자. 어 뭐야 저 지도에 빨간색깔인데? 가볼께요. 잠깐만요. 가볼께요. 잠깐만요. 여기 있다. 뭔데? 필박스 힐 와 확실 빠르다. 필박스 힐 와 확실 빠르다. 뭐야 에잉? 온주 유턴일 때? 필박스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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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경찰 무전기 소리 바꿨습니다 제가 실수로 뺐네요 앞에 스팅어 밟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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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이티 요청 나이스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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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날 밀어? 어디로 가시나 막다른 길으로 가는구만 당신은 이제 도안이 돼 어떤 지휘입니다 어딜 가? 엎드려 어? 뭐야 시작하겠습니다 잡고 허리를 제껴버리죠 됐죠? 오케이 됐어 날코올릭 인턱시케이션 마약을 했구만 정신이 나간듯이 운전을 하지 자 토토 부르고 됐어 너 가진거 다 내라 너 뭐 가지고 있어 마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약한 증거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증거를 인멸했거나 워트 녹슨 숟가락 그 다음에 수루탄? 이거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간만 이거 됐죠? 오케이 녹슨 숟가락이 있는 이유는 그 마약을 할 때 그 숟가락 위에다 얹어놓고 숟가락 밑에다가 라이터를 지피고 그거를 데워서 하는 방식인데 난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? 흐흫 흐흫 그래요 자 여러분들 DN8 소나타를 한번 감상하시죠 무려 야광입니다 저 폴리스 로고 보이시죠? 반사되는거 네 됐죠? 됐다 네 차 가져가고 네 저는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소나타 DN8 어 이게 가솔린 차량이죠? 네 2리터짜리 엔진 160마력 네 수고하십니다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흐흫 그니까 차는 약간 뒷모습이 혼다 시빅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닮았죠 예 약간 D극자 그랜저 신형을 예 뒤를 엎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근데 이거 왜 간가 집트럭 덤프트럭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미니지도가 가끔씩 깜박거리지? 이상하네 왜 트럭 너무 늦게 가는거 아니에요? 어 뒤에 택시 네 저 뒤에 있는 소나타는 구형 소나타이고 예 제가 신형입니다 어어 어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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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시오 테이저 건 잠깐만요 됐다 구막투고 달려 이거는 거리가 좀 가까워되요 예 제한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짧다 아 안짤려 아 야 저기 뭔데 이렇게 팔고 가자 시간이 되었어 청취관 당신이 이때까지 훈련한 그 모든 노고가 지금 현재 어디야 시가 어디야 시가 어휴 한번 구르시고 됐죠 엎드려 이씨 전저러 전저러 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됐죠 이거 약간 마사지 해준 듯한 느낌이 됐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 방법이 있죠 일단 경찰에 넘어가고 여기서 붙어서 시프트 T 어디야 위 있구나 텔레포트 아 텔레포트 뭐야 그래 됐어 네 그래요 됐다고 치고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소나닥 처리하고요 네 이 차량은 제가 다음주에 어 실제 GT5 안에 있는 택시라고 돌아왔습니다 어 어 너 뭔데 네 이 신고는 건너뛰겠습니다 진짜 살다 탔다가 택시를 훔친 거 처음 보네 그만큼 한국 차량이 인기가 좋다는 거죠 어어 어어 네 빼겠습니다 됐죠? 오케이 네 저 택시가 구형 모델이고 저는 최신모델입니다 진짜 확 다르다 느낌이 약간 여기보니까 GTA4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죠? 전문 그런가요? 그래요 진짜 제가 늘 gt 하면서 야 이거를 뭐야 네 받아들일게요 이때까지 형님들이 대신에 연행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연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이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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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가하세요? 저ně쯔 restaur at 있죠? 에헤헣 오 스팅어 고맙습니다 해이 땡스 포카미 온론 DUI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엔스 아까처럼 약을 했거나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 지가서 타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왔다 다시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1.8키로 아따 멀다 잠깐만요 자 옆으로 간 다음에 어 여기죠? 오케이 자 이쪽에 가겠습니다 형님 연행 부탁드려요 다른 경청한테 넘기겠습니다 인수인계 네 여러분들 절대로 운전하실 때 술 마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뭐 항공은 좀 드문데 예 마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마세요 물론 불법이지만 됐죠? 오케이 자 이동해 볼게요 아따 소나타 네 옆에 또다른 소나타가 지나고 있습니다 뭐야 아 코드2? 오케이 네 코드2는 경황등을 아 경황등을 필요할때만 켜고 예 그 외에는 켜지마는 뜻입니다 예 이럴때 켜죠 아 왜하필 왜하필 여기야 여기 깽깽단 구역인데 어 깽단인데 어 일단 지원을 미리 붙을게요 잠깐만요 차로 돌리고 실랍니다 자 깽단 지역은 경찰이 주먹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겁없이 총을 쏩니다 그기 때문에 근데 이거 비상대기 안 켜지지? 아 됐다 요 왜왜왜왜왜왜왜 출산 저요저래 자 영장 있는 사람을 체포하겠습니다 어디서에요 I'm not going back I'm not going back은 이제 이 사람이 감옥 생활했다가 나왔죠 근데 이제 다시 감옥 안갈꺼야 뭐 이런듯이예요 어딜 왔어? 아! 오! 아우! 아우! 봤습니까 참 그유 이 사람이 저를 저한테 총을 쓰는 순간 네 옆에 있다 경찰이 뭐야 아! 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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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.. 잠깐만요 어 인벤터리 가즈아 야 나 안보여 아 있다 히트샷 앗 하 Гій 네 그래도 다행이 Если anchздable 원래 이건 잔뜩 모여있데 됐죠? 그럼 다시 이걸 빼고 어 너너너너너너너넛 느슨깍에 아스라장이 되버리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네 뭐 할 수 없죠..어떻밥니까 네 됐죠? 아 무슨 사건신공이 이렇게 많아 여기 가격이 있었어? 가볼게요 미성독이 안나오네 가자 출발한 동안 감상하시죠 다 왔습니다 여기인데? 강도사건 또는 절도 뭐야 어떠? 어? 에? 이게 뭔데? 여기 있다 티 뭐랜가 혹시 어 부상 입었나요? 괜찮다고 하죠? 오케이 빨간색 티셔츠 이 아니야? 빨간색 티셔츠 뭐야 이게 버거 쩐다 이거 버거 좀 수정해야겠는데 이거 레드콜아웃인가 이게 이거 제작하신 분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떨어져 봤더니 어이가 없네 됐죠? 오케이 뭐 어쨌거나 잠깐만요 이거 사건 현장이니까 네 차를 여기 세워놓고 오케이 됐다 찟 야 그것도 어떻게 걸리냐 이게 이거 구호차 한번 불러보죠 아노노노노 잘못됐다 we have a hold up at I need some data I need some data I got a man unit's respawn code 3 전원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구호차 빨리 오세요 이 사람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저기서 밖에서 술 마시면서 여유롭게 있네 오 ipc 포즈 멋있다 오오 오오 참고로 이 차량은 판다님이 만져쳤습니다 앰블런스 응급 출동 뭔가가 조금 어 뭐야 요요요요요 왜 왜 안 나와 안나오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라고 빨리 내 앞에서 가라고 지금 뭐 뜻이지 설마 또 이상한 말 아니겠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어 살았어? 어 됐다 오늘 체포 네 당신은 절도 또는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딴소리하면 저한테 얻어맞습니다 뒤적뒤적뒤적 뒤적뒤적뒤적뒤적 너 마약 훔쳤니? 오호 말하는 순간 맞췄어 오호 스몰배기 오브 코케인 코케인 되맞춰? 네 아 그럼 말이 많았는데 아 뭐 어쨌거나 됐죠? 오케이 연행해 주시고 빨리 오세요 텔레포트 저는 빨리 다음신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뭐야 잠깐만요 일단은 아 일로왔어? 뭐야 저거 아 아 잠깐만요 아 저 두개가 한꺼번에 돼요? 졌다 칼 버려 칼 어? 오! 으악 회피 실패 미안합니다 오 뭐야 저거 방금 뭔데? ㅅㅂ 뭐야 칼 안 버려? 이 경찰 뭔데? 도망갔죠? 오케이 도망갔다 자 연행해 주시고 어? 이게 뭐야 경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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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파 너 쭉 갔죠? 저기는 갈 곳이 고속도로 밖에 없는데 문제는 남쪽을 가느냐 북쪽을 가느냐 야 놓.. 놓쳤죠? 에이 맞섰다 그래요 네 또다른 소나타 택시가 예 절도를 당했다는 신고를 아 신고가 아니죠 예 발 앞에서 일어났죠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갔다 그 앞 있다 주황색깔 도망갔다 에이 에이 에스파드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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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 오우 아 서로 성능이 비슷하네 자 치겠습니다 피하이터 요청 아 이게 좀 강하게 애매하다 됐다 비아라 역할 엎드려 그렇지 오 됐다 됐어 어 여러 번 절도가 일어나네 그것도 택시를 허리 쫙 아따 허리 시원하게 폈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몸 수색하고 연행해주세요 자 이 사람은 블루 크리스탈 저것도 약중에 하나 라고 있는데 마약중에 그 다음에 마리와나 네 대마초 잡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미라파크 네 지금 어떤 어 수상한 사람이 예 오우야 음 네 어떤 수상한 사람이 어 지금 본인의 그 이웃집 근처에서 손전등을 비추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출동해 볼게요 왜이렇게 멀어 미라파크야? 아 미라파크 오우 오우 나오세요 아 하필 오르막길이야 아우 택시 비켜준거 고맙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아따 전륜구동 자 여기서부터는 암전 음 일단 어두워서는 한창 안보이죠 예 자 빨리가요 왜안가 앗 오 여기는 생긴지가 얼마 안된거 같죠 네 자 비상대로 켜고 내리고 뭐야 너 이제 불쾌지니 왔다 이런 잠시만 야 내가 타면 꺼지고 이거 뭐 어쩐거 아이씨 잠깐만요 그럼 이리카자 됐다 오 갓겜 우와 미쳐보소 사람을 제가 못생겨서 그런가요 그래요 어딨어 뒤에 있나 뭐야 뭐 이거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저씨 이리오세요 아저씨 어디가 어 어 왜이래 어 뭐야 도망가 도망가 아우씨 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말 안들어 아 아까 총독인줄 알았네 아 놀래라 엎드리시고 됐죠? 오케이 체포 체포하고 다시 재차로 가겠습니다 자 백업하나 부르고 자 안에 계시고 됐죠? 네 차에 태우고 다시 어 이집 뒤에 가서 네 나머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호자로 부르고요 자 일단은 구호자로 부르고요 일단은 왜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남녀와 둘이가 여기서 실랑이를 버리고 있다가 아마 남자가 팥김에 총을 꺼냈거나 아니면은 들켜서 당황해서 총 꺼낸걸수도 있어요 네 어저까나 잘못된걸로 잘못된거죠 네 경찰관으로서는 정당방규를 한겁니다 왔다 일로오세요 제가 불빛 비춰드릴게요 빨리와 에이 커뮬 일로오세요 빨리 아 뭐해 아 아 됐다 자 좀 기다릴게요 살아날 가능성은 낮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서 사람 이름 모르죠 아 이 총 압수 아 사망하셨네요 자 시신처리반 오시고요 오케이 불키고 됐죠? 오케이 진짜 밝다 불을 환하게 엄청 밝죠 자 오시고 처리 됐나요? 아 시신처리반 왔죠?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또 어 내일은 경찰 오토바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 이 여성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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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주고 자 일단은 다시 경로서로 뭔가가 좀 안개 낀 것 같지 않아요? 안개가 살짝 낀 듯한 느낌? 오케이 됐어 아 차 멋있다 역시 유료 스킨 좋습니다 어 다른 분한테 넘기고 아마 이거 랩 걸려서 화면이 넘어가네 오케이 뭐야 왜 넘어졌어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말라고요 네 내일은 제가 오토바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집안 아 오케이 아 집안 아 오케이 어 뭐야 소리 안다 게임이 소리 안 돼 게임이 소리 안 돼 아 boom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